자 올 바캉서입니다 아니 왜요 왜왜왜 또 튕긴거 아니죠 잠깐만 또 튕기면 안돼 못들어갔다구요? 됐지마요 조빠님 아 악인존미님이 됐지마요 다음판에 그니까 저기 끝나고 나서 다음판에 하죠 자리 내고 갔는데 이런 선착순이어가지고 좋아요 어차피 다같이 돌아갈게 있게끔 할테니까 걱정마게요 이리와 이리와 단박식 구달휴 저주왕 구달휴가 뭐에요? 저는 개캐맨밖에 몰라요 저는 개캐맨밖에 몰라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좋아요 아주좋았어 한 번도 안죽었죠 방금 큐언니 돌아가셨어 고시나리급 컨트롤 아주 잘 봤습니다 자 하이라이터 하나 발성됩니다 뭐야 큐언니하고 다 돌아가서 있잖아 쿨타임 쿨타임 그지 쿨타임으로 가자 일단은 살려야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리죠 그리고 이거 최대한 샌즈님 왜 돌아가신거야 어 됐다 다시 살리고 오시는구나 아주좋아요 다음에 일대일 매치 두가지 있으니까 사용하고 일반 노리미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고시나리 없이 과염 클리어가 가능할까 한번 해보고 이거 하면 아마 방형 어느정도 될것 같습니다 되게 헷갈리네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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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잘죠 저게 지금 저주의 힘이다 음 나쁘지 않지만 자어어어 음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가자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범위기 나오면 돼 일단은 저기 1대1 매치 두번하고 지금 누구죠? 누구누구누구누구 있었는데 몰라 난 기억이 잔나 그냥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아무튼 아무튼 공격력이 등 깨진다는거 힐이면 오아시스 그치 딜이면은 마그네틱 그치 맞아요 그치 맞아요 아주 좋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와 죽이는 줄 알았네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벌미야 오케이 아니 왜 왜 왜 왜 여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지금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이제 멀미양만 찍겠습니다 거비기양 멀미양만 찍겠습니다 다른건 찍을 필요 없지만 아 안나오네 알겠습니다 잘자요 어떻게 된거와 어떻게 된거와 수주로 회복 어떻게 회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컨트롤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거무콩님 살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고 우리 어?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자고 됐죠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 들어가게 들어갔죠 와 죽는줄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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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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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음에 들었죠 멀미양 와 아 와 멀미양이 안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멀미하게 하나도 안나와 그래도 범위기 나왔으니까 범위기 찍고 멀미하게 어느정도 있어야 베들이 녹는다 베들이 녹아 베들이 녹는데? 자 멀미하게 나와라 범위기 좋다 범위기로 나오고 범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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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리가 도자기라뇨 뭔끄리 하시는 거에요? 도자기는 아닐까요? 도자기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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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 참 나 참 나 아 안보여 멀미야 페브로 에어 깨다 깨다 이거 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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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봤죠? 바캉스테로 끝판 깨기 슈가 잡혀요 이제 1대1 매치